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내가 연기말고 자신있는 것은 춤 or 노래 하나 둘 넷 춤 보여주세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아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 or 안 먹는다 하나 둘 잘 먹겠습니다 나는 요플레를 먹을 때 뚜껑을 핥아먹는다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핥아먹지 않는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남김없이 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독님 준비되셨나요? 알겠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있는 셀카 포즈는 큐티 섹시 엽기 하나 둘 셋 엽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의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저의 내가 생각해도 가장 예쁜 부위는 눈 or 코 하나 둘 셋 눈 눈? 내가 아는 신조어는 만반잘부 오노라! 만나서 반갑다! 인고공식 애늘들이로 임명합니다! 얘를 갖추거라! 언니 보고 싶어서 저희 또 왔어요! 친구님 좋아해요! 내가 요플레 토핑 중에서 선호하는 맛은 다크 초콜릿! 오케이! 컷! 컷! 요플레 맥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! 네! 요플레 맥! 네! 뭔 거 맞아? 어떻게 해야 돼요? 헤비메탈! 헤비메탈! 아 힘들어 힘들어 촬영장! 이곳도 촬영장! 사랑스러운 스태프분들이 계시고요 다정다감한 감독님 간식 소세지에 요즘은 할라피뇨랑 치즈가 듬뿍 들어간 첫 번째 질문! 야스!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! 나는 평소에도 요플레 토핑을 즐겨 먹는다! 안 먹는다! 즐겨 먹는다! 우리 애늘도 안 먹는다! 아! 아...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. 둘 다인데?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. 그렇지만 맛있습니다. 진실. 맛있어. 3년째 요플레 장수 모델인 나의 비결은? 예쁜 외모, 5월 건강한 모습. 예쁜 외모. 앞으로도 안 드세요. 장난인데! 황생입니다. 사람이 살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. 저는 한식을 먹으면서 후식으로 요플레 토핑을 먹을 수 있는 거 없으신다는 거죠? 사람은 다.. 담보드님! 담배야! 고마워요. 정말로 사업 Birmingham.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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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설정 한다 or 안 한다? 항상 하죠 10초 드릴게요 아니라도 합니다 자라서 전까지 가는 딱에 한다 끼 h 가자. 고생하셨어. 가자.